프라이데이 나이트 퐁킨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퐁킨으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저번주에는 레몬데몬으로 했었는데 여기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어쨌든 여자친구들이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삐파보 삐파보 어? 자기야 보고싶어서 마이홉 어 어 안녕? 왜 이렇게 나한테 살갑지않나? 아 나 어 어 오늘 좀 빨리 왔네 변한 느낌인데? 설마 설마 아니겠지? 오늘도 아니겠지? 여자친구는 나뿐인거겠지? 아 나 근데 널 부른적이 없는데 왜 니가 왔지?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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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유부남이야 이러지마 자기야! 여기선 아니잖아 휴대폰 전화번호에 너네들이 똑같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전향해서 잘못 불렀네 너네들이 아니었는데 유부남? 나 유부남이야 어떡해 나한테 잠시만! 자기들 어쨌든 이왕 모인김에 우리 데이트 재밌게 하자 어? 나랑만 해야지 뭔 소리야 이런 못생긴 애들이랑 같이 놀자고?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모두들 내 자기니까 선택해! 이런 못생긴 오징어들이야 나야 일단 놈 아니야 뭐라 이 못생긴 오징어 내 눈에는 모두 다 이뻐 너네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내 눈엔 그럼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 나 어제 얘들아 미안한데 어제 새로운 여자친구도 사귀었거든 일방유부남에 또 사귀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친구랑 오늘 데이트하게서 만나는데 잘못 불렀네 너네를 진짜 이쁘고 진짜 이쁘고 착한 애야 자 소개해줄게 새로운 여자친구 안녕 안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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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자기야 이건 아니지 뭐야 이 쌉쌀기들은 어 내가 또 보다시피 눈이 높잖아 그래서 이쁘네 어제 사귀었어 자기야 내 여자친구들이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너 이해할 수 있지? 물론이지 아하하하 너 역시 넌 쿨해도 좋다니까 나 쿨이네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음 음 음 어 왜 그래? 죽여버릴거야 이 놈이 아빠한테 이를거야 아아 아빠한테 이르지 마 어 맞진 않네 말 말지마 이 친구야 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아 미안해 어 아 아 됐다 얘들아 아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러면은 오늘 같이 데이트를 하자 어? 같이 데이트하는데 아 잠깐만 아 얘들아 어우 시야가 마렵다 아니 어쩌지? 아니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데? 잠깐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볼까? 응응 그래그래그래그래 어 어 근데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뭐야 약간 조금 이상해 어? 에? 뭐야? 어? 좀 무섭다 얼른 가자 빨리 화장실만 찾자 응응 저기요 저기 화장실 쓸 수 있을까요? 헉 뭐? 어?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님이 또 오셨네요 세안의 교회에 가입하러 오신건가요? 어 어 가입하러 온건 아니고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어 어 아 그런데 여러분이 세안의 교회에 가입하시면 정말 좋을거에요 제가 장담해요 세안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세안의 님을 모시면 분명 구원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아 아 저 구원 같은건 잘 모르겠구 저기 자기야 여기 좀 이상한거 같애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이 짐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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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쌀비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그래 네 간거 같애 자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여기 이상한거 같단 말이야 나는 나는 나아가야 될거 같애 어떡해 아 아 저 화장실 말쓰러온건데 아무래도 어 함께 세안의 교회를 모시도록 해요 아 화장실 그럼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 나가봐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싫은건가요? 아 아니요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주겠다고 뭐하는데도요? 뭐하는데도요? 크 새하늘님을 모시는건 살아나갈 수 없어요 살아나갈 수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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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게요 저 저 저 빨리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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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믿을게요 수수녀님 어? 애들한테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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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상한 싸임이 절대 가입 안하지 어? 어? 무서워 여기서 나가야 될거 같애 어? 아 그 모습은 평범한 수녀의 모습이 아니었다구요 마치 악마 같았어 설마 여기 이상한 그런 그런곳인가? 싸이비 종교 이런 곳인가봐요 어? 어이씨 나 화장실이 급해서 왔는데 이거 화장실 가고싶은데 에잇? 흐흑 흐흐흑 아! 으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계속 당신은 새아들님을 움직여 줄꺼에요 흐 흐 흐 흐 널덟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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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새아는님의 벌이 두렵지도 않으신가요? 저저저저저 근데 뭣하는 곳인데요 거.. commodity가 희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교단이에요. 계속 반항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해드리겠어요. 아 싫어요. 저 악마야 악마. 저건 악마예요 여러분들. 자 찾아볼까. 뭔가 싸늘하다고 했어. 오 마이 갓. 여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곳이네 뭐야? 그런 곳이라고? 그냥 오줌 좀 참지 그랬어 잘못 들어왔어 여기 완전 싸이비 종교라고 싸이비 종교 타락했어 저 사람 어쩐지 생명대를 타락했 뭐 안 죽었네? 그냥 지나가는데? 못 봤나봐 다행이야 다행이야 잘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나가자 그래 알았어 여배 나 여기가 화장실이야 여기 쉬어 좀 할게 뭐 진짜로? 쉿 너 근데 여기 왜 들어와?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난 너희 남자친구니깐 아 맞다 너 남자였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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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빨리 빨리 구해줘 구해줘 빨리 밟아줘 빨리 저 수녀님이 아래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이야 지금 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게 다 끼 있어 귀여워 자기야. 자기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어? 이건 마이크야. 이게 있으면 수연님한테 노래 배틀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나 소리 좀 잘 부르겠지. 한번 불러봐. 나 미소 뱉다. 나 또 뱉게. 와 너 진짜 남의 법 했다. 잘 부르게 생겼다. 왜 내가 너랑 사귀었을까? 너는 알아본 거지.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이씨. 아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깜깜하구만. 그 사이는 이렇게 밝은데 일단 이 마이크를 빨리 찾자 세 번째 마이크? 오케이 그럼 나 찾고 올게 응? 어? 무슨 소리야? 아 야 너무 아 너무 싫어 너 왜 그래 얍! 같이 기도합시다 어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할게요 으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흑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할게요 후덜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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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줄 알았어요? 아.. 엄마야.. 진짜 놀래라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마이크 하나밖에 안찾았는데 뭐 안간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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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이게 수녀님인 줄 알았어 이 핑크색이 허허허허허 아.. 으어어억 으옹 으으으으읍 pride 드레아 아홉 ARM 참 펑 에프 빨리 여기 나가야 마이크 찾았어요? 아! 아 깜짝이야 너무 놀랐잖아 아 진짜 무서워 수녀님 가입을 진짜 가입 안하면 우리 진짜 찢을건가봐 진짜 너무 무서워다 오우 빨리 나가자 우리 와뚜 얼른 투만 가려면 안아? 어딨는데? 쏴 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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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도망가 왜 도망가 그옵으로 가면 안됨 도망가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저 울타리에 남은 피 달았네요 전기 지식이네 일났네 어? 왜? 야만나 야만나 어? 어? 안돼 안돼 이런 곳에서 큰소리를 내라고 했죠? 어허허허허 헉 헉 훌륭한 포션 나이스 나이스 야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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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어 허 오케오케 세번째 네번째 두개만 찾으면 돼 오케이 아 진짜 무섭다 과자 여기서 막 찢기는 소리가 나네 엔더진이요 오는거 같은데? 뭐지 기분탓인가? 그니까 어? 어? 너 안보여? 제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할 셈이에요 수녀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연히 제물로 받쳐야죠 뭘 당연한 걸 묻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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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거부했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제가 벌써 마이크 두개를 찾았거든요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절대 절대 가입 안 할거야 탈출한다고요? 탈출을 한다고요? 또 뭔데? 자기는 hazardous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сн은 내비한 경 nucle 절대 나 이만한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다니까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야 안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봤어? 봤나구 이상해 아아아아아아 그 när 이렇게 complaint 나냐 우리 수년님 많이 아파 나 저런거 처음봐 수년님 위험한데 그건 위험하지 많이 위험해 많이 이런곳이 아니었데 이런곳이 아니냐 이상한곳이라니까 싸이비종이 사이빙 용기를 터먹어서 이거 괴물이야 일단 비밀번을 찾을 수..어? 뭐야? 누가봐도 수상한 위치에 있는? 오케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3개 찾았다 3개 찾았다 3개 찾았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 하나만 찍으면 돼요 비번 4개니까 투명한 포즈션이나 신속한 포즈션 있으니까 여자친구들을 살리고 같이 나가자 신속한 포즈션 마시고 빠르게 올라가서 저 울타리에 전기 있으니까 멀리 가야 돼 결국 대기지 말은 어? 어디 가려면? 나 지금 여자친구들을 구하러 가는데? 없어 돌아가 아무도 없어 아 뭐야 너네 다 살았어? 어 살았어 내가 비번 다녔았어 다.. 다 찾았어 3개 찾았어 하나만 찍으면 돼 하나만 아아! 얼른 가자! 같이 꺼서 가자! 너무 무서워! 6, 2, 3 우리 처음 만나나 기억해? 내가 봤을 때는 3인 것 같아 우리 3월에 만났잖아 그런가? 응 이거야 비바 하나만 찍으면 되거든?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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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지면 요가 왜 떨어지는 거야?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느려?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나도 다른 여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난 뭐야 가자 뭐래! 아아! 아이고 야 맨아 나뿐이야? 우리 단둘이 남았어 어 그래 나가자 아 또 구하고 가야겠네? 지금 많이 죽었네요? 어? 아 여자친구들! 왔다 왔다! 어우! 뭐야 이거 어디야?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맨날 방송에 치아까지 왔어 우와! 개빨라! 여기 어딘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에? 나 이상한.. 나 이상한 데 빠졌어! 여기 어디야! 여매나! 여매나 이리와! 여매나 이리와! 여매나 이리와! 여매나 이리와! 여매나 이리와! 내가 받아줄게! 어허.. 어어.. 여기 어딘지야 길을 모르겠어! 여매나! 안 하면서 바닥 우리가 있어! 어.. 어.. 아니.. 어.. 여기 한 번에 올 수 있는 곳이야? 어.. 원래 타면 그냥 쭉 내려오더라 좋아 좋아 여매나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 거 같아 하나만 찍고 나가면 되거든? 하나만? 느낌이 세해 어! 여매나! 여매나!!! 여매나! 여매나! 뭐가 있어? 많이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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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고!!!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비번 차라리 찍으면 내가 근데 뭐지? 비번 뭐였더라? 내가 맞고 있을게 빨리!!! 어? 야!!! 하하 하하하하하 알았어 나 너무 당황했어 비번이 뭐야 623 623 오케이 1 623 아니고 3 623 아니고 4 623 아니고 이거 저번에 또 공 아니야 공? 623? 공! 오케이 가자 여메 나 오케이 공 공 얘들아 빨리 와아 0 623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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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나가도 되는걸까? 그래도 우리 엉 지금 나 리아 자기한테 메세지가 왔어 뭐라고? 자기야 나 버리고 갈거야 라고 하는데 버려도 나쁘진 않잖아 내가 있으니까 말이지 왔다 왔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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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밀치고 갈게 한번만 할 수 있어요 맨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하하하하 하하하 너 또 있어 너 있어? 또 밀쳐봐 내가 밀쳐볼까? 아하 똑똑한데 순영? 히리로 올라오도록 해 하하하하 좀 느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이제 도망가자 안돼 나 즐길만큼 즐겼어 하하하하 저기요? 안녕? 널 구하러 왔어 드디어 와주었구나 내가 여기 나가줄게 한번에 자 엔더주니 엔더주니 두개만 있으면 되거든? 탁탁 안되네?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어 뭔데?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닭이 이 발판을 밟아주면 돼 이 닭 어디있는데? 압박소리가 들리지 않니? 아니 여기 맨날 어? 너네 뭐냐고 너네 뭔데 다 갖췄어 아 뒤에 뒤에 띠 motherfuck 티를 봐 티를 보라고 어? 걸렸다 거미 줄에 수녀님 뭐하세여 수녀님이 떨어지셨어 와... 여기 떨어지면 지옥인데?! 와 이거 떨어지면 지옥인데?! 어떻게 해... 얘들아 과 Zack 우리는 이래서 잘 통한다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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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나 바보 우리는 이래서 잘 토한다니까 우린 좀 잘 떨어지는 커플인거 같애 우리는 이래서 찬방지축 천생연분 정말 열어주기 싫게 만든다 아 아 영아 제가 자기야 어휴 진짜 눕고있냐왕 아악 날라갔네 요호우 나가도록 하자 이제 정말 나갈 수 있을거같은 기쁨이야 가자 자 비밀통로 쇼 여기로?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이거 어디 쟤 왜 한 번에 왔어 아 큰일났다 야 아 진짜 싫어 쟤 아 가입 안할거에요 아 진짜 쟤 왜이래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으흐흐흑 자기야 나도 죽잖아 나도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 쟤 왜이러니 저왕이 있을때 떨어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방패야 무기를 통해 좀비 순열을 물리쳐라 방패 여기있고 총 총 빨리 꺼내 총 쓸만한걸로 이걸 이건다 오오 야 야 야야 으아아 아 으ού 으으으으어 이야 멋있웃 앗 다행이다 아 순열이 물리쫘어 와하 드디어 이 끝은 끝난거야? 아 드디어 아 하마터면 이상한데 가입할뻔했잖아 어? 자기야 자기야 뭐야 왜 나만 빼고 데이트해 너 목소리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기야 야 자기야 어 무슨 일이야? 어 좀 무서웠어 오늘 어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야 우리 둘 자기야 새로운 애한테서 사탄의 냄새가 나는데? 억살할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우다가 주웠어 아하 닷갈로 왔구나 자 어쨌든 오늘 프라이데이 버킷 수녀특집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